이제 두 주 밖에 안 남았어. 이 두 주 동안에는 열심히 로잉. 혼자들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혼자 썩 시켜갖고 발림 넣어갈 계획을 줄 거야. 공고 시작! 공고 전면 일은홍! 부상도 빛도 양국 자진 안개 물봉으로 돌고 터라 어장촌 깨디꼬 해안봉 그 구름이 떳고 나도 하나는 다 눈대고 폭평의 물에 동실허고 종은 잠자고 철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경여천의 파시 주금색 주파가 여행이라. 앞발로 벽팔을 뛰고 담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거리 저리 저리 오리 안금중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이 광원 칠배님 이 광원 칠배님 다 광원 천일 세긴디 천의 모상 시필 봉원 시필 봉원 은흥밤 금감 멀고 해 손상의 절림 그 나쁜 평이로다 오존나 넘기하여 동감으로 버려있고 공고는 어이허여 이량은 두 문실도 땅은 전 달 밝은디 우연 금도 그간 어지고 낙포로 둥둥 가는 점에 정각달의 무광 속에 초해왕의 원원이여 모래 속에가 참 신나야 전복만 아들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훌어있고 질부산 피로봉원 허공에 수사 괴산파물이 울채항 산은 칭칭칭 돋고 경수풍의 야자파 꿀은 풍풍 깊고 온산은 꿀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랑 늘어진 잔목 퍼헝 퍼진 떡 깔달의 농동 질농 꿀머르다 내 얼음 넌 철렁 스포들이 벗난길 우리 자친자 가함대추 가짐과 목걸 열큰어지고 뒤톨어져서 우부침침 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팩구는 분비 가을 베기 해울이 목파리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수많은 대구니 수천자 기관어던 반수문장의 봉황새 양양장파점점 사랑 다고 남새 7월 7일 성 흐라수 다리로 터로자기 목포리 헬로니 노수님 검새 요리조리나라 자틀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 보니 반항은 첨봉 대력으로 백사 지 땅배 우물어진 늙어진 광풍을 보니 우우우우우우 출몰출때 시내 순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여리 헬떼우 골무리 한티로 합수처 천방저 지방저 월덕저 구저 마무리 벗금저 건너 평풍 속에서 아주 광폭마주 쌀용에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부엌정볼렁어리 뒤틀어져 워르르르르르르르 꼴꼴 뒤덩그러져 사디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베로 가짜만 아마도 내로 곧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곧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자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